세 번째로 관점 전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확고한 상태라면 우리가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쪽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향시켜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우리의 가치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급격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가 나의 마음을 빠르게 정리하면 어쩌지? 나의 진정한 마음을 어필하면 알아봐주겠지.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편향적인 시선으로 상대에게 다가간다면 도움이 되기보다 상대의 차가운 반응을 보게 되거나 우리가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상대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상대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서 쉽게 잊지 못하는 경우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좋지 못한데 상대가 곁에서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경우 상대만큼 나에게 애정과 공감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해준 느낌이 들어 미안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상대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경우 시간이 지나 상대의 좋은 감정만 생각날 때 우리에게 좋은 대체자가 나타나지 못할 때 등의 이처럼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헤어진 상대가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세 가지 방법만 잘 숙지하신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로 상대성 심리를 잘 활용하세요. 우리는 모든 연애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100점짜리 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연애 방식마다 똑같은 기준치를 요구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나와 상대방의 성향과 기질을 잘 파악하면 상대에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심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사랑하는 방식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춰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나와 상대가 쉽게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개발 등으로 우리의 외적인 가치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상대가 못 있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잘해줬던 사람만 만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이전 사람보다 행동이 덜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거나 매번 감정을 표출하며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감정을 많이 심어두게 된다면요. 그 상대도 더 이상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땐 재빠른 사과나 풀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상대가 남성성이 강하고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 우리가 여성성이 있다면 바로바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랑을 속삭여서 상대를 설득시키려 하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통하게 되더라도 점점 우리의 가치가 적응이 되고 상대가 수용하는 한계치가 다다르게 되면요.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라는 말로 이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천천히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가 과거에 상처가 많고 힘듦이 많아 마음이 약한 경우 우리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많은 진심을 보여줘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의 기준에 맞는 충족치를 채워주셔야 하고 언행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하거나 순화하셔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편향적인 사고에 갇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일이 많아 바빠서 연락이 없었던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에게 마음이 식어서 연락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감정을 표시를 한다든지 상대가 조금 쉬고 싶다거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헤어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별을 단정 지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늘 잘해주고 챙겨줬는데 헤어지고서도 우리가 더 잘못한 게 생각나서 미안함을 표시한다든지 이러한 행동 태도들은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게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기 만드는 사고 방식입니다. 항상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상대의 행동을 전부 나의 문제로 여겨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신다면 일반적인 싸움에서 오는 트러블 이별 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부정 감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점 전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별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꺼내며 힘들었던 점을 말하거나 문제점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초점에 맞춰 상대에게 해명하기만 바쁩니다. 상대가 확고한 상태라면 우리가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것이 관점 전환 효과를 주기입니다. 한쪽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환시켜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 너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우리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 맞춰나갈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요. 상대의 부정 감정에 얽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지져버린 상대라면 좀처럼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불안적인 모습을 늘 나타냈다면 이성적인 모습으로 전환시켜요. 예를 들어 바로 대답하지 않고 3, 4시간 지나서 대답을 하는 모습 그래 그동안 깊은 생각을 했고 너가 말하는 모든 것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도 있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좋은 마무리를 하자. 이처럼 관점을 전환시켜 상대가 궁금증이나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 관점에서 긍정 관점으로 전환시켜 본다며 그래 돌아보니 너에 대해서 힘들게 했던 것도 맞고 앞으로 부담 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서로가 잘 맞고 좋은 추억과 행복했던 추억들도 많았잖아. 너가 최근에도 힘든 일이 많았기에 지금 내린 결정은 잘못된 판단도 될 수 있다 생각해.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줘. 이처럼 부정 감정에 얽혀있던 상대가 긍정적인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의 시선을 전환시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전부 나물로 보기보다 숲을 보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잊혀지지 않고 싶은 상대가 되고 싶다면요. 나에 대한 컨트롤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관계에 대해 관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고 나의 문제점을 잘 수행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관계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안정감이 커지면서 헤어지더라도 상대 역시 이게 힘든 존재로 남게 됩니다. 오늘 전달드린 세 가지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한쪽 시선에 갇혀 바라보기보다 다각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나아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상대에게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제외의 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